하슬언니 언니 오늘 차 맨날 앞자리 타나가 밑자리 탔 거야 하슬언니 하슬언니 오늘 오늘 네 미역국 생일도 아닌데 미역국 먹었어 하슬언니 미역국 생일도 먹었어 내가 먹었어 미역국 헐 헐 내가 받아요 맞아 완전 야무준 우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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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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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 하슬언니 어 저도 잘 지냈어 네 안녕하세요 스카이키스 уска이키스 니가 나온거 아니지 아 아 니가 왜이렇게 스카이키스 성적을 잘 할려고 하는데 아 오늘 저요 햄픔레스 하슬언니 이 최저축 산사로롱에서 와 잘한다 누구지? 누구지 알겠는데? 윤세연 선배가 아!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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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시켜서 간다 누구, 성함을 못했자 아니.. 장iva 쏙 와 멋있다 아멘